참선은 궁극적으로 나를 완성시키는 길이니까 특별한 수행자가 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놓고 궁극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면 누구나 들어오게 되어 있는 길입니다. 선은 본래 몸과 두뇌가 아니고 태어나기 이전에 나 즉 내 영혼으로서의 존재에 대해서 쭉 밝혀놓은 것이라 가지고 표면적으로 우리 두뇌 차원의 생각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닦는다 그거는 단순히 명상이지 참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을 한다 하면서 마음을 얘기하면 벌써 3000% 빠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처 쪽으로 끌고 가는 작업이 참선하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서 하는 걸 좌선이라고 그래요. 깨달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마 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참선하지마 그것 자체가 전부 가로막아버리는 거다 나를. 그는 적으로 그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는 내가 되는 것이 깨달음이고 부처가 되는 거고 아뇩 따라 삼락 삼부리를 얻는 건데 내가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거기에 어떤 인위적인 욕망을 덧붙이지 마라 하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부동 이런 말을 쓰니까 움직임이 없다. 한자 풀이 그대로 하니까 전부 돌덩어리 되고 끝나버리니까 화련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12연계에서 식 차원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식 차원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건데 또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엉터리인 거야. 좌선한다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 점으로 모아진 정신이 어떤 것에도 내 안이나 밖에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이 모아진 정신이 내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을 참선 좌선한다고 그래.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이거는 몰입하고는 달라. 몰입은 어느 하나의 대상에 푹 빠져 있는 거고 여기서 정신이 한 점으로 모아져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빠져서 몰입되는 게 아니야. 그것과 떨어져서 정신만 한 점으로 모아져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화두를 주는 거야. 답이 없는. 그거 생각하면서 한 점으로 모아라 이거야. 6조 단경 선으로 들어가는 길 오늘은 좌선 편을 하겠습니다. 구장 좌선 앉아서 참선하는 거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또 개개인이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와 내가 사는 삶과 죽음 인생이라는 것에 궁극적인 그 본질을 밝히려고 오랜 세월 나름대로 온갖 철학 사상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오고 찾아왔는데 내가 이것을 궁극적으로 밝히는 그 길이 선이고 그래서 참선은 뭐 특별한 수행자가 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놓고 궁극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면 누구나 들어오게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부처님 이래 역대 조사님들이 밝혀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6조 단경은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절 짓고 선임들 만들고 뭐 이렇게 행사하고 이런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선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해농조사가 이제 이 처음 개념을 정확하게 바로 잡아준 이 글이 6조 단경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나와 상관없다. 그게 아니고 나의 궁극적인 본질을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어려운 용어가 있고 조금 알아듣기 힘들더라도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은 나를 내가 원하는 나 자신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선을 하는 쪽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이 극락이 되고 천국이 되려면 앞으로 수천 년은 더 걸리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나를 완성시키는 길이니까 누구나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들, 풀안포기, 바위 모든 일체의 유무상 존재가 다 궁극적으로 찾다 찾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길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익혀 놓으시면은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근원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우리 두뇌 차원의 생각으로는 알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진 분은 누구나 어찌어찌 그 길로 가는 거 그 길이 바로 선입니다. 따로 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항상 돌아보면서 이 글을 밝혀나가면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선은 본래 이 몸과 두뇌가 아니고 태어나기 이전에나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이전에나 즉 내 영혼으로서의 존재에 대해서 쭉 밝혀놓은 것이라 가지고 당장 피부 감각으로는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는 잘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험을 많이 누구나 선 차원의 경험을 하고 사는데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진리 차원에서 움직인다 하는 것은 선의 차원에서 움직인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 선의 입문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올리는 모든 강의들이 다 이 선과 진리 차원에서 통찰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제 동영상 강의를 보고 와 이렇구나 하는 게 모두 선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좌선 흔히 참선한다 뭐 수행한다 뭐 당장 시작하는 게 앉아서 고요하게 나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해능조사가 개념을 밝혀놓은 거예요. 좌선 안절 좌자 살펴봅시다. 좌선한다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선지식들아 이 법문 중의 좌선은 본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는이라 또한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나니 자 봅시다. 좌선한다는 것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깨끗함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수양한다. 또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 이것 자체가 벌써 마음에 내 의식이 달라붙어 있는 거지요. 그런 의식으로 하는 것은 좌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대로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다. 마음 수양을 한다. 그거는 단순히 명상이지 참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을 한다 하면서 마음을 얘기하면 벌써 3,000%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선이 사라져버렸잖아요. 불교가 마음 종교 이렇게 누가 그런 정신나간 소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여기 서놨잖아요.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벌써 마음 생각하면 집착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선하실 때 내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 떠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본래 부처인데 나는 본래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어 내 본성은 청정해 이런 것도 떠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깨끗함 깨끗함,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없다는 뜻입니다. 있는 것에 때가 깨끗한 게 아니고 없는 거를 깨끗한 거라고 해요. 그야말로 텅 빈 공간이지요. 그럼 마음이란 건 벌써 생겨났잖아요. 대상이 있는 거야, 상대가. 이거는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거를 생각하거나 깨끗한 거를 생각하거나 내 못난 거를 생각하거나 내 잘난 거를 생각하는 거는 좌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과는 관계없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또 좌선한다니까 가만히 앉아서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는다.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안절자자로서가 가만히 있는 거를 참선한다고 생각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를 좌선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선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아무 관계없이 행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드러나 있죠. 마음도 집착하지 않고 깨끗한 내 어떤 그런 모습도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따지지 않는다. 이거는 몸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음 차원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의 뭐가 남습니까? 내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바로 밝혀주고 있어요. 몸과 마음 생각 빼면 영혼밖에 더 있나? 내 영혼을 부처 쪽으로 끌고 가는 작업이 참선하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서 하는 걸 좌선이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끌고 가는 거는 보세요. 내가 가만히 몸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만 그냥 있지. 영혼은 별개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뭘 참선하고 좌선한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지. 우선 아니라는 것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하다는 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는 이라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관한다. 그런데 이 마음은 헛개비 같은 거라 헛개비를 왜 들여다보느냐 이거예요. 일이 변하고 저리 변하는데 이 마음 가졌다가 저 마음 가졌다가 화났다가 좋았다가 요동쳤다가 고요했다가 이거 덜다보고 있는다고 네가 근원적으로 뭐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으로 진녀가 덮인 것이므로 허망한 생각을 여의면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하느니라.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내 모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어가지고 깨끗함을 따로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걸 없앤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없앤다. 이게 참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은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보면 도리어 깨끗하다고 하는 망상이 생기는 이라. 자 내가 이제부터 자선을 해서 내 본래 마음이 청정하고 변함없이 고요한 이 우주에 가득 차 있고 자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내 마음을 봐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벌써 더러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거를 자기가 일으켜가지고 깨끗함을 본다? 불가능하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깨끗함을 보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처다. 나는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러지 말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는 생각과 마음이 벌써 더 두터워진다는 얘기죠. 망상은 척소가 없다. 망상은 머무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망상이 어디에? 두뇌에 있다? 가슴에 있다? 심장에 있다? 이렇게 망상이 따로 머무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허망된 것임을 알라 내가 내 본래 깨달은 모습을 봐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허망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해농선님이 내가 깨달아서 법을 이어받아야지 또는 깨달아서 부처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면 그 생각이 도리어 가로막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 생각이 없었어요. 해농선님은 그러면 해농선님이 분명히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방아찌하면서 지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냈기 때문에 홍인조사를 찾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욕망으로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내가 깨달아야지 하면 벌써 부처가 되고 싶은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욕망으로 깨닫고 싶은 마음을 낸 것이 아니고 내가 본래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본래 부처인데 깨닫고 부처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지 뭐 거기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큰 지혜를 얻고 부처가 됐다고 거기서 더 할 이익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익을 따지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려는 마음 여기에서 자기의 좋고 나쁜 걸 따져가 이익을 덧붙이려는 마음이 싹 없이 순수하게 아니 부처라는 것은 내 본래 모습인데 내 본래 모습을 다시 가지려는 거는 당연하지 뭐 그럼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게 오히려 정상이야 여기에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내가 부처가 돼가 뭐 이렇게 사람들 구제하고 무슨 내가 뭐 아우 이제 영원히 안 죽고 내가 아우 극락에 가 있고 이런 자기 좋은 걸 생각하는 마음은 없었다 이것 자체가 벌써 더러움이다 이해되죠 혹시 이게 참선한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참선을 왜 하느냐 이거를 잘 살펴가지고 이익을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기서 좋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참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더 어둡게 만드는 거고 자기의 본래 진유의 성품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태양을 보려고 먹구름을 없애려고 하는데 먹구름을 더 만드는 거지 그럼 더 못 보지 태양을 햇빛을 그거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 문자로 써놓으니까 헷갈린데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니 극락은 왜 가야 됩니까 내가 본래 있던 게니까 그 이상 이유가 뭐 있어 극락에 가서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한 거 전부 자기 좋은 거를 생각하는 욕망이야 그 욕망 때문에 극락으로 가는 길이 다쳐버리는 거거든 그치? 왜 참선해야 되느냐 왜 부추가 돼야 되느냐 내 본래 모습이니까 우리가 목욕을 하는 게 뭡니까 태어날 때 몸에 때가 본래 없었잖아요 본래 없는 내 모습 다시 가지려고 목욕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유가 뭐 있어요 목욕 안 하면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병에 걸리고 뭐 이런 거 의식하면서 목욕합니까 그냥 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상한 이익이든 내가 이 참선을 해서 뭐가 되거나 뭐 없거나 내가 어떻게 다르게 되는 데서 생각하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더러움이다 하는 거 그래서 참선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내 마음을 관해가지고 이 청정한 마음을 다시 본다 이런 욕망 그 청정한 마음을 보려고 애쓰는 데는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익이 있단 말이야 자기한테 그것 자체가 가로맞는 거고 계속 이익과 손실을 따지면서 이 수행 저 수행 이 서성 저 서성 돌아다니면서 이게 다 망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얻을 것이 본래 없는 근원적으로 그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는 내가 되는 것이 깨달음이고 부처가 되는 거고 안역 따라 삼막 삼부리를 얻는 건데 거기서 아상에 따른 여러 가지 욕망이 덧붙여 스며들어 있어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참선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해도 더 어두워지고 오히려 더 타락한다 지금 이게 현실이지요 아기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기가 배고프면 엥에 하고 엄마 보고 젖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본능이지 그 이상 이유가 덧붙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참선을 하려면 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그것만 남겨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좌선이야 참선이고 깨달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마 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참선하지마 그것 자체가 전부 가로막아버리는 거다 나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죠 내가 괴로움을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거 덧붙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 본래 모습이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 당연하지 뭐 괴로움을 없애 그런 거 없어 고도 낙도 없어 근원적인 자리에 들어가면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건데 그야말로 진공으로 들어가는 건데 무슨 이익을 따지고 있었고 이익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내가 이익 안 따지고 해야지 없는 게 없이 해야지 이익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지 이익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모든 필요한 이익을 내가 창출할 수가 있단 말이야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 모든 물질이 생겨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원래 깨끗하면 모양이 없거늘 깨끗하면 모양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 하얀 배찍장 같은 거 생각하는 것도 벌써 모양을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깨끗하면 모양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한단 말이야 보려고 하는 거나 생각하려는 거나 전부 망상이지 그 얘기입니다 깨끗하면 모양이 없거늘 도리어 깨끗한 모양을 세워서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그걸 보고 그걸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마치 실제 있는 부처님 씨는 모르고 부처님 씬에 대해서 몇 줄 써놓은 걸 다로 생각하고 거기에 막 인간의 모든 의식을 덧붙여가지고 만들어진 신을 가지고 모시는 거하고 똑같은 게 지금 종교가 부처님 씨는 모든 중생에 모든 상황에 모든 성품에 완벽하게 악우가 들어맞게 상응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글로 말로 옮길 수가 있느냐고 한 개인만 놓고 봐도 평생 전부 찰나찰나 다른데 이게 신과 부처님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항상 완벽하게 상응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본래 없다 그렇게 된 상태를 부동이라고 그런다 항상 내가 요렇게 움직이면 요렇게 하고가지고 요렇게 움직이면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움직이면 요렇게 해주고 항상 나하고 완벽하게 상으로 매치시켜가지고 내가 변할 때마다 거기에 틈이 없이 딱 일치가 되어 있으니까 부동인 거야 따로 신이 움직이는 게 없는 거야 부처님이 그래서 구례 부동 명입을 그러거든 이걸 어떻게 신은 이렇고 부처님은 이렇고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느냐고 찰나찰나에 그렇게 되는 것을 만들어진 헛개비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소통이 되나?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참선을 하시라 그 깨끗함은 모양이 없거늘 도리어 깨끗한 모양을 세워서 신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망상하고 있으니까 마가 그 모습으로 삭 변해가 나타나가 홀려버리잖아 본래 모양이 없는 걸 모양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라고 말하면 이러한 소견을 내는 이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묶이게 되는 이라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깨끗한 기둥을 세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 기둥에 꽁꽁꽁 묶어 놓는다는 얘기야 본래 기둥도 없고 자기도 없는 자리인데 이러면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뭐가 돼? 평생 해도 깜깜하지 만약 움직이지 않는 네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미혹한 사람은 자기의 몸은 움직이지 아니하나 일만 열면 고 사람들의 옳고 걸음을 말하나니 도와는 어긋나 던지는 것이니라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본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다 그러니까 선은 이렇게 몸을 고정시켜 놓고 하는 게 아니다 몸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차원이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하고도 아무 관계 없는 차원이다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해 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내거나 어떤 마음을 내 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나를 그 안에 묶어두는 거지 선하는 것이 참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보려고 애쓰지 마 참선하면서 그러면 또 멍한이 있는다 그것도 또 어긋난 것이야 그래서 참선이 어려운 거야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라니 이 법문 가운데 어떤 것을 자선이라 하는가 이제 앞에 이렇게 어 삼선하는 거는 생각, 마음, 뭐 뭐 깨끗한 자기 자선을 보려고 하고 뭐 거기서 뭐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고 이런 거 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그걸 딱 못 박아 놓고 자선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딱 적어 주는 거예요 이 법문 가운데는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점이요 그 좌라는 거죠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이니라 이렇게 좌선, 글자 한자식에 대해서 개념을 딱 이렇게 근본 개념입니다 이거는 선사들이 얘기하는 건 항상 좌선, 그 우주 차원에서의 근본 개념이에요 우리가 근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데 삼천포로 안 빠지잖아요 자 봅시다 좌선한다고 할 때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지 생각한다 안 한다를 얘기한 게 아니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앉아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요?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안으로도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도 같은 말이야 이 선사들은 그래 말을 하면 안이나 밖이나 글자 하나를 설 수밖에 없지만은 그 의미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어떤 것을 접했을 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냐 그 정도로 정신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야 밖을 보고 막 이렇게 분별하고 따지는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정신이 한 점에 모아져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안 일어나잖아 예를 들면 어떤 것에 정신이 한 점에 모아 있으면 옆에서 시계에 울리는 소리 들어도 안 들리고 그잖아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 눈앞에 뭐 있어도 눈동자에 삐치는데 인식을 못 하잖아 생각이 완전히 한 점에 모아져 있으면 누가 옆에서 불러도 안 들리고 그렇잖아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몰입하고는 달라 몰입은 어느 하나의 대상에 푹 빠져 있는 거고 여기서 정신이 한 점으로 모아져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빠져서 몰입되는 게 아니야 그것과 떨어져서 정신만 한 점으로 모아져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화두를 주는 거야 답이 없는 그거 생각하면서 한 점으로 모아라 이거야 이게 이제 좌라는 개념이야 좀 이해될 거야 이게 몰입해가지고 완전히 주변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좌선한다 할 때 내가 앉아서 이제 참선해야지 할 때 그 앉아 있는다는 것이 그렇게 정신이 그 어떤 것에도 머무는 데가 없이 한 점으로 모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완벽하게 깨어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앉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이 뭐냐면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 안에 있는 거 느껴지고 접하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안에서 움직이는 거 여기에 이걸 봐도 어지럽지 않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어지럽지 않을 수가 이게 어지럽다는 게 정신이 핑 돌아가지고 어지럼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지럽지 않은 거 석개가 같이 움직인다는 의미거든 그러면 내 안에서 느껴지고 포착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좌를 하면 정신이 한 점에 모아져 있는데 안으로 나를 접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게 일어나도 생각 감정이 일어나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면 이것이 좌와 선을 합하면 뭘 의미하냐면 내 영혼 차원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좌선 개념을 합해버리면 그래서 이 선은 영혼 차원 그러니까 무명행식 12연계에서 식 차원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식 차원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건데 또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엉터리인 거야 그래서 좌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밖으로 모든 경계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다 이거는 내 정신에서 나와 구분되는 경계를 만들지 않고 내가 있고 어떤 것이 있다 이게 아닌 거야 이 정신으로 내 영혼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좌선이라고 그래 사실은 실상은 그러니까 멍하니 있는 것은 선이 아니지 이 한 점으로 모아진 정신이 어떤 것에도 내 안이나 밖에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이 모아진 정신이 내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을 참선 좌선한다고 그래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쉽지 그 쉬운 글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항상 고요한 상태? 그건 선이 아닌 거야 자기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돼 왜? 무명행식 식을 계속 뚫고 들어가야 무명에 도달하고 그 무명을 넘어서 밝은 하늘과 밝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드디어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내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갑니까? 그 모아진 정신이 지속이 돼야 돼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참선을 하다 보면 내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가면 영혼에 가지고 있는 신통력도 이렇게 탁 나올 수도 있고 그래 천안 해안도 나오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다 또 달라 전생의 따꺼운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른 거야 이제 좌선이 뭔지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을 한 점에서 모아가지고 이 안팎의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내 영혼을 뚫고 들어간다 이거는 영파를 영혼에서 나오는 파동이 내 두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움직여가지고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두뇌 기능을 움직이면서 내 파가 생기잖아 내 영혼에서 나오는 게 두뇌의 작용에가 밖에 대상이나 자기 안에 대상 어떤 것에 머물러 버린다고 이런 형태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게 중생이고 이 참선은 내 안에서 나오는 영파를 다시 내 영혼에 되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영파가 계속 내 영혼에 작용하면서 점점 뚫고 들어가거든 이런 메커니즘은 나중에 다른 데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메커니즘이 있는데 선사들이 안 밝혀줘서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선정이라고 하는가 밖으로 모양을 떠남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다 이거는 뭐 대충 와닿죠 근데 어떤 것에 내 의식이 머물러 버리면 그 대상과 같이 내 의식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벌써 어지럽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모양을 떠나야 되는데 어떤 개념을 내 머릿속에 세워 벌써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이제 선이 안 된다는 거지 설사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선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대로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이니라 이렇게 밖에 대상이 나하고 내가 받아들이더라도 안이 어지러워지지 않으면 정이라고 하는 거야 선정할 때 그러나 다만 경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부딪혀 곧 어지럽게 되나니 그러니까 12연기에 촉수, 촉을 얘기하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개체로 형성화 돼 있고 안팎의 모든 것 안에서 나오는 것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접촉이 되잖아 그걸 경계에 부딪힌다고 하는 거거든 그 경계에 부딪혀 가지고 어지럽게 되나니 모양을 떠나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고증이니라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고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고증이니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함으로 선정이라고 이름하나니라 그러니까 밖에 마음을 딱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떠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내 안에 어떤 내 모습에 대해서 딱 마음을 두는 것에서 떠나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 이 이해 쉽죠? 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즉시에 화련이 깨쳐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 하였고 보살계에 말씀하기를 본래 근원인 자성이 깨끗하다고 하였느니라 즉시에 화련이 깨쳐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 화련이 깨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 화련이 막 이 우주에 가득 채워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딱 굳어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참선 오래 하다 보면 자세가 부동으로 있으니까 다 굳어 생각도 굳고 마음도 굳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 화련해야 돼 활달해야 된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서 어지럽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정신이 딱 한 점으로 모아가 고정돼가 굳는 게 아니고 그 정신으로 내 혼을 향해서 움직여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련하다는 것은 그래서 화련되어 이런 말도 있잖아 왜 이런 말을 하냐니까 부동 이런 말을 쓰니까 움직임이 없다 한자 풀이 그대로 하니까 전부 돌덩어리 되고 끝나버리니까 화련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화련이 깨쳐야지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 도로 찾는 이익이 있어? 없어? 없다 이익을 따지면 안 된다 여기에 다 걸려들어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고 이 벌써 어긋나버리는 거야 어려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사식 걸식을 하고 나서 이제 흩어져가 각 숲 속에서 수행할 때 너는 이 방법으로 수행하고 너는 저 방법으로 수행하고 이런 게 없었어 왜냐면 그런 걸 얘기하면 거기에 굳어버려 화련하게 못 돼 자 유마경에 이렇게 해놨고 보살계에는 본래 근원인 자성이 깨끗하다 깨끗하다고 그냥 해놨지 깨끗한 데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수행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벌써 더 어둠 속으로 빠진다 수행해가지고 내가 업을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을 찾아가 겁나게 가고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내가 가져가지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고에서 영원히 내가 벗어나고 이 전부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중생구제도 멋지게 하고 중생구제 진짜로 해봐라 뼈골 빠진다 이 환상에 다 취해가지고 망상만 만들어내고 있어 이 자선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랑 비슷해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도 의식은 뭐 사람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오조 이 해농스님이 이렇게 개념을 바르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 특히 이타심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빨리 깨쳐가지고 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사람 전생도 보고 내가 이래가 구해주고 싶다 이것도 없어야 돼 대상에 머무는 게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착한 사람도 자선하는데 이타심이 오히려 망상을 만들어 그래서 성과 악을 생각하지 마라 자선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지식들아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라 스스로 깨끗하다 그리고 스스로 닦아 스스로 지음이 자기 성품인 법신이며 스스로 행함이 부처님의 행위이며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룸이 부처님의 도인이라 아 여기 아주 막 골 때리는 멋있는 말을 해놨어요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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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네가 본래 자성을 보고 부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일체가 자연이라는 얘기야 자연은 이익을 따지면서 오고 가질 않아 나무가 말이야 사람한테 짐승한테 내가 산소를 이 정도 뽑아내주면 저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강압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이만큼 나한테 주겠지 이러나 아니지 다 자기 본성대로 하는데 서로가 완벽하게 도움을 주고 받는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누가 조종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거기에 어떤 인위적인 욕망을 덧붙이지 마라 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좌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지금 참선한다고 하는 사람들 돌아보세요 어긋나 있을 사람도 많고 그래 놓고 몇 년 하니까 아무 변화 없다고 에이 그런 거 엉터리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괜히 허찌됐다 이런 사람도 많고 전부 지 멋대로야 정확하게 알려준 이 개념을 따라가야지 응? 그래서 선에는 마음을 덜이 대지 않는다 그럼 불교가 마음 닦는 종교냐 아니지 불교의 핵심은 참선인데 참선에는 마음을 거론하지 않아 애초부터 여기에 서놨듯이 근데 무슨 불교가 마음 종교냐 응? 이렇게 진리가 망상으로 가득 차있다 안타까워 죽겠소 빨리 불법이 진리를 이렇게 활짝 드러내가지고 이 인류를 구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여러분들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자기가 어디에 어긋나 있는지를 딱 깨닫고 바로잡으면 참선이 잘 될 거에요 응? 쉽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